첫 번째 출연대에게 박수 넣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판시 제간동이 정서입니다. 매니저트 까를들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마르는 마법 용단을 타고 이렇게 멋진 당신의 인생을 당신과 나와 우리 둘이 함께 신경 쓰지 마요 그렇고 그런 얘기들 볼지 않던 일은 매일로 잃어버려요 인생은 난 너무 후회하니 마요 진짜로 가리고 싶은 걸 다 버려 위험한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마르는 마법 용단을 타고 위험한 멋진 정기필이 생일을 치고 나와 우리 둘이 함께 감사합니다. 농 발돘 teharks 위험한 멋진 파란하늘 위로 마르는 선ahn 마ían 등 Kingston 그러Bl 위험한 건 광고 aksi 석시 istä 감사합니다.